여러분 반갑습니다. IWS 방송 전국 가요제 진행을 맡은 MC 한경옥입니다. 장마로 인해서 각 가정에 비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거치고 나니 유난히도 더운 7월인 것 같습니다. 7월의 에너지와 열정이 여러분을 더욱 강하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올여름 IWS 방송 전국 가요제를 통해서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7월에도 어김없이 도전장을 내고 올라온 올말 결선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023 IWS 방송 전국 가요제는 노래를 사랑하고 끼와 열정이 가득한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저희 방송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가요제입니다. 유튜브에서 IWS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올말 결선을 시작할 텐데요. 참가자들이 한 분 한 분 무대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볼까요? 사랑이 비를 맞을 때 사랑이 비를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비를 맞을 때 눈물인지 비를 맞을 때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사랑이 비를 맞을 때 다른 사람은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우산이 우산이 되어주세요 사랑이 비를 맞을 때 사랑이 비를 맞을 때 사랑이 비를 맞을 때 뭐라도 남들은 몰라 뭐라도 남들은 몰라 뭐라도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비를 맞을 때 눈물인지 비를 맞을 때 당한 사람은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우산이에요 우산이 되어주세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사랑이 비를 맞아요 사랑이 비를oin 사랑이 비를 좋아요 사랑을 그대용 한글자막 by 한효정